이야 여기는 방이 작네요 아휴 500에 대신 30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입니다 여러분 월세 지상층으로 관리비 빼고 30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창문 조그만게 있네요 그래도 요정도 크기네요 월세를 차라리 저라면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같은 가격으로 이거보다 넓은 반지하를 갈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반지하를 때려주게도 안된다 하면 여기는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500에 30인데 침대는 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공간 자체가 작네요 많이 작아서 앞쪽 그렇습니다 일단 500에 30에 옮기면 일단 다 찍기는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항상 A급 짐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이 집이 안 좋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방이 조금 작은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리와 관련한 성알이 이렇게 항상 한 번씩 이 생덩한 경우의 참고로 이 사항들은 오늘 drawings에 대해 참고로 하자 저한테서는 해 주의하고 편하게